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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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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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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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스물레셜 그냥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런 평범한 여동생 같은 친구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다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남고 있던 포기적인 면을 그런 멜롤멜로 면을 보시면 더욱 더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. 여러가지 표정. 저는 진케일이씨처럼 응가가 되게 좋아해요. 가장 된 기인이지만 앞자도 조금 더 표정을 많이 하고 즐거워도 조금 더 살짝 더 못하고 그렇게 좀 연결을 했습니다. 이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많이 전혀 눕히시면 옷을 하나하나 가져다 보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머리 색깔이 약간 붉으면 좀 강렬한 역할의 강한 캐릭터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보질스러운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깨에 약간 포옹이 들어가는 이제 저 손실까지도 네 잘 이용하고 있고 남들이 보시기에 아마 볼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둘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연아 넌 내가 두 달 안에 접수한다 처음에는 주인공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냥 서브 주인공만 하다가 주인공 하는게 너무 부러웠었는데 주인공을 하고 나더니 제가 주인공 체력돼야 하는 것 같은데 체력이 아... 진짜 많은... 진짜 주인공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그... 그런 부분도 몰랐었는데 와 주인공 하시는 분들 진짜 체력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äter 오하루 드디어